와담스러운데요? 같이 앉아있게요. 우선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일 저녁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넘치는 진액으로 한중일 아시아를 점령한 뭐 전투적으로 읽어주세요. 점령한 좀 힘내서 아휴 후임병인 환희입니다. 밤톨 뒤집어 그만해. 죽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전통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밤톨 DJ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의 간판 DJ 밤톨 DJ 이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씨가 실수를 거의 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저희 페이스에 말렸네요. 죽고 싶은 마음 듣고자. 죽고 싶은 마음 듣고자. 저는 듣고자입니다. Happy Sunday. Happy Sunday.